많은 사랑받은 원작을 드라마하고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많이 설레었고요 신계라는 그런 신이라는 소재가 너무 심순했고 또 제가 이전에 연기했던 캐릭터들과는 좀 다른 색다른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섭리한다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저도 주변 반응은 주한이 형이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너가 신혜경 씨와 크리스탈 정수염 씨와 있냐고 많이 욕을 했습니다 욕을 먹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는데요? 어...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도 전 여기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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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